아직 어린 나지만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살아만 있다면 뭐든 별일 아니겠지 저건 봐라 야 완전 악바리네 악바리 근데 우리 형 진짜 대단하다 손이 형 쉬는 날인데 막 막히고 싶지 않다네 부드러우면서 단단합니다 목표를 세워두면 더 될지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수시 잘 봐 파이팅해 야 봐봐라 벌써 문 싹 닫고 캄캄한 거 안 보이나 살려볼게요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안 들리냐 소주 달라고 재순건 네 이름이 알바야? 벨 누르세요? 벨 반말하지 마시고 나는 그때 니가 왠지 기댈 곳이 필요해 보였어 단밤이 내가 기댈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지? 맞아 두 배 나왔어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이 값어치에 맞게 두 배도 노력해 별로 걱정 안 돼 보이는데? 우리 애들 있으니까 믿고 가는 거지 투자 다 빠지고 어쩔 거냐고! 이거 다 감당되냐고!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어렵게 하면 되지 혼자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네 당연한 거야 하나, 둘, 셋 화이팅! 화이팅! 제가 생각하는 강함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신뢰가 저를 단단하게 해줘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부터 주식회사 아이시 이태원 클라스의 창립 멤버나 우리가 모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! 된다!